아 이거 찍는거구나 찍는거구나 괜찮아 아 나 오늘 세수 안 했는데 한국어로 지냈어? 네 요나, сколько лет ты в России живешь? 4 года 4 года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But, 우리 youngest은 employed 한국어로 지냈어 말 bug相? 이것저것은 Herman 형아 널лер 대 Helsinki Quadlar Best 라면? 호니저코 라면올림 ivel ? 오늘의 인터뷰에서 소희들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떤 의미와 의미를 사는 것입니다. 혐원. 제가 한 번에 대해 말하고, 이것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부하고, 다행히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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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이 잘 배웠습니다. 이 년은 지지 못하고, 제가 안을 지지 못하고, 그는 지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한국어의 사람은 철지 않지만 대단히 지지하는 겁니다 한국어의 사람은 마지막으로부터 인정하는 사람을 그리고 nunca는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어의 사람은 불안한 사람은 특별히 강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안녕!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뭐라 해?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박희원이에요. 혜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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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года. 4 года. она уже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хорошо, она гимнастка, очень-очень крутая, лучшая гимнастка. В какую школу? Винер? В школу Винер она ходит и занимает там какие-то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общем, она наша звезда, звёздочка. И они начинали вместе с Софией заниматься в 5 лет ещё, и они такие лучшие подруги, лучшие подруги. И сейчас София спросит, как ей нравится жизнь в России, какие там живётся, какие есть плюсы, какие минусы. Потому что мы тоже скоро летим в Россию, и... ну, просто это интересно. Ну, это не так. Это не так. Ну, это не так. tok, где то? Ну, да. Что это сложно, и так. что-то не так. 단점은 음식이 맛없어요. 맛있는 것도 있는데 맛없는 게 더 많아요. 말도 가끔씩 안 통할 때도 있고. 맞아요. 제가 그거 너무 짜증나요. 인종차별이요. 인종차별이 뭐 얘는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별로다. 제가 흑인이니까 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걸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종차별은 잡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장점. 일단 날씨가 굉장히 단점이지.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아침에 해가 나았다가 저녁에는 태풍 오락치고 토네이도도.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겨울에 죽지 않아? 안 죽어요. 이상한 기후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길지? 겨울이 여름이 반에 반 밖에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딱 여름일 때 가잖아요. 그래서 안시면 돼요. 더워요. 많이 더워요? 한국보다요? 네. 더워요. 되게 찝찝해요. 끈적끈적거리고. 날파리들 팔이. 한국보다 더? 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뭐 잘 해주나요? 네. 근데 친해지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친화력이 다 좋으셔가지고. 한번 말 걸면 뭐 이름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막. 나중에 집에서 같이 놀게 돼 있어요. 친화력이 좋아요. 저도 러시아 친구 많이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진짜 말하기 고민했는데. 산책을 하잖아요.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사방팔방에 똥이. 이렇게. 배별 복수도 안 가지고 다 싸고 싸고 안 치고 싸고 가가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똥이 얼어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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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똥을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싸우면 똥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없어요. 할머니 우리 인터뷰 중이야. 할머니 전화 못해. 네. 네. 그거는. 똥이 얼어있을게. 똥 한 다음 위에 얼음이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럼 저는 공항 안 갈게요. 네. 어 저 또. 인터넷 쇼핑 어디 있어? 아빠 너너리 안 좋아. 다시 와. 왜? 왜왜왜. 저기 저기. 시작. 준비. 응. 시작. 인터넷 쇼핑 뭐 시킬. 인터뷰. 안 해봤어? 네. 별로. 한국에서 사지만 이쁜 옷도 없어요. 아 이쁜 게 옷 없어. 네. 그럼 그냥 쇼핑은? 쇼핑은? 그냥 쇼핑은 뭐 자라나 H&M 이런 데서 많이 쇼핑하는 거에요. 근데 자라 빼고 H&M 빼고는. 너무 귀엽어요. 없지. 한국에서 주문하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게 재밌는 가게 같은 거는. 없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너무 비싸요. 다 명품이여가지고. 한국처럼 올리브영. 아 잠시만 잠시만. 아 그만 말해.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다고. 응.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쭉 살면서. 가장 맛있었다. 이건 정말 진짜. 꼭.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그럼 바로. 말해주세요. 초콜릿입니다. 아 역시. 역시 하면 초콜릿이죠. 그죠? 많은 분들이 밀카. 보라색 초콜릿을. 밀카? 네. 밀카. 근데 그게 러시아인 거 아니에요. 맞아. 러시아인 거는 애기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러시아인 거는 애기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네. 근데 좀 맛없어. 맛없어. 근데 안에 그 약간. 알맹이 같은 거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근데 좀 별로였어. 밀카가 최고. 종류도 되게 많고. 맞아. 되게 맛있어. 근데 너. 한국 올 때 내 초콜릿 갖고 온다 했잖아. 러시아인 친구들 어때? 러시아인 친구가 안젤리나 있지? 안젤리나라고. 네. 걔랑은 이제. 4년째에요 벌써. 근데 지금 단체 팀으로 가가지고. 연락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 이건 진짜 미칠 만큼 맛없었다. 이건 진짜. 죽어도 다시 먹기 싫었거든. 그것도 하나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은데. 냉동. 해산물 냉동식품인데. 이게. 물에 넣어가지고. 얼려서 파는데. 오 마이 갓. 냄새가 일단 엄청나요.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엄마한테. 러시아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잠시만요. 너무 거슬러요. 아 네. 그. 그. 러시아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도 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요. 4년차를 사시면 한 번쯤은. 당했을 것 같은데. 당한 적 있으신가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러시아에서. 옛날에. 옛날에 가서. 달콤한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깍통 안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그거 기억나? 응. 그거 너무 맛있어. 그 약간. 노란. 약간 노란 색깔. 약간. 달달달달달달달달달한 거 같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한신말 때. 한신말 때. 이제 또 하나 물어볼께요. 음. 주로 이제 러시아를 운동을 하러 가셨잖아요. 한국 리듬체조하고. 러시아 리듬체조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완전. 180도 반대에요. 한국이 그냥. 다리를 막. 이렇게 한다지만. 러시아는. 가리키는 다리를 완전히. 여기까지 들기. 막. 그 정도로. 좀 달라요. 더. 운동을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네. 더 집중. 근데 시간은 더. 네. 시간은 더 줄이고. 그 시간 안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집중. 음. 저는. 리듬체조를 했었을 때. 별로 막. 힘들진 않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막. 그거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막. 지치고 막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러시아의 리즘이 지쳐 grad así. 인기가 다 멈어요. 진짜. 두 시간 기본기로 하는 텐데. 그게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6시간 넘게 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을 못 주겠어. 나중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쓰러져 있도록 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저도. 작품 하다가 물 마시러 가는데요. 별이. 반 짱. 반 짱.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그냥 편집을 생각해요 그냥 편집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하고 싶어요? 아, 공원 공원 어떻게? 한국 공원 진짜 좋아요 공원이 되게 똥만 빼면 똥만 빼면 진짜 공원 넓고 호수도 있고 오리도 있고 오리랑 같이 산책해요 오신 분들이 진짜요? 한국에 오리 없냐? 어디 가도 했지? 오리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같이 다니면서? 근데 무서워요 되게 오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근데 다 적응된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같아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은 잘 안 가요 워터파크도 잘 안 가요 너무 부실공사 때문에 한번 사건 일어난 적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아, 저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누구두구두구두구 까먹었다 어... 러시아가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조금 바라는 점 바라는 점은 너무 인종차별이 이렇게 좀 더 개선로 러시아말네 나 러시아말로 읽고 하지 모르겠네 인종차별이 좀 더 그래서 이제 그게 차별하는 게 적어졌으면 좋겠고 유통기야도 좀 제대로 좀 보고 치워줬으면 좋겠고 똥도 좀 치워줬으면 좋겠고 딱히 러시아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 것만 빼요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요 한국이 최고! 이제 솔직히 말해봐 한국 최고, 러시아말로 한국에 있어요 가다가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러시아 4년차여도 뭐 20년 산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조금 이따가 다른 질문 또 생각나면 또 올게? 네 스파시바 다스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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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